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정격 사퇴했죠? 오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견됐던 일이라고 봐야죠. 야당과 여론의 비판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안 좋았어요. 여당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응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안에서 일하는 다른 자리면 모르겠는데 대변인이잖아요. 매일 기자들하고 TV 카메라 앞, 즉 전국민들 앞에 얼굴을 멸메 내밀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겠죠. 본인은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 지점이에요. 이분이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그것도 정치부, 사회부에서 주로 한 분인데 그런 사건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나 정치권의 반응 같은 걸 예측 못했을 수가 없을 것인데 게다가 관사에 들어가면서 살던 집 전세금도 빼서 싹 다 투자했다. 이 부분이 빈축을 많이 샀죠. 오늘 그래서 사퇴의 변으로 기자들한테는 계약할 때까지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반응은 파장이 크겠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애초에 이분이 사실상 초대 대변인으로 사실상 내정도 했다가 기자가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팎의 반발 때문에 좀 이제 텀을 두고 두 번째 대변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오늘 고별 오찬도 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것도 한겨레신문이라는 우리 대표적인 진보 언론의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드러난 거로서는 불법이랄 건 없지만 이런 뭐랄까 상징성 혹은 기대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 이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토부 최종원 후보자도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김대변인이 물러났다고 해서 최 후보자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요. 한국당은 7명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박영선 두 사람은 절대 불가다. 이러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흘간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는 후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이란 말은 복수잖아요. 최소 2명이잖아요. 이 안에 최 후보자는 들어가는 것 같고 조동호 후보자도 워낙에 지금 말이 많고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 발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있는 후보들 이런 표현까지 쓴 걸로 봐서는 검증 소홀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네요. 당사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는 건 기본인 것이고 인사검증, 청와대 부분에서 기강회의 이런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두 군데지 않습니까? 인사수석실하고 민정수석실. 그렇죠. 지금 이쪽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권하고도 엮여 있잖아요.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검찰이 이미 청와대 행정관들 불러서 수사했고 비서관도 부른다 그러고 그러면 그쪽은 조현옥 인사수석한테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선 지 5월이면 만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1기 멤버에서. 그런데 두 사람. 민정하고 인사는 그대로죠. 처음부터 그대로. 조국, 조현옥. 바깥의 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의 신이 매우 두텁다.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 이런 거 터졌을 때도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라. 또 잘 처리했다고 오히려 그랬었죠. 칭찬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 지켜보는 눈이 많죠. 또 야당뿐만 아니라. 본질적일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쪽이에요.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짚었던 내로남불, 진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정말 큰 몫이죠.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이 도덕성과 정의를 아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들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진짜 좀 다르다. 그래서 직권도 했고 지지도도 높았는데 이제 그 문제. 이번 청문회 7명을 보면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사건에 맞불을 질러서 초점이 피해갔지만 단 한 명도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박영선, 진영 이분도 동네에서 딱지 사가지고 사실 김의겸 대변인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로는 관로대로 최종호 후보자가 관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는 교수대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출신이잖아요. 카이스트 교수시죠. 혀를 끌끌차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해명을 하는 것은 관행이다 혹은 불법은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또 7대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라는 게 쌓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데 훼손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훼손된 이후에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은 더 어렵고요. 이 계기에도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지점,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딱 끊고 갈 수 있느냐. 전 정부는 더 했다. 야당은 더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거 갖고 안 되죠. 가느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고 지금은 오늘도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여당이 의견 전달했고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례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당 쪽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